고마우신 구독자 여러분들 클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은 제가 이 암발생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혈액검사를 통해서 바로 이 수치를 확인하면 암발생 위험을 확인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완벽하게 확인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이 수치가 높았을 때 암발생 위험이 높아진다고 하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 수치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혈소판 수치입니다. 혈소판 수치는 우리가 혈액검사를 통해서 간단하게 알아볼 수 있는 수치인데요. 최근에 연구에 따르면 혈소판 수치와 암발생 위험 관계에 대한 논문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제가 오늘 두 가지 논문, 2017년에 발표된 논문과 2020년 최근에 발표된 논문 두 가지를 소개해 드리면서 우리가 어떤 수치 이상 됐을 때 암에 대한 검사를 좀 자세히 봐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이야기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시면 끝까지 봐주시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육을 전공한 교육하는 의사, 가정의학과 전문의 이동환입니다. 여러분 혈소판 수치 다 아시죠? 혈소판은 인체 내에서 피의 응고를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혈소판이 적절하게 있어야 되는데요. 혈액검사를 해보면 혈소판 수치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 그 정상적인 범위를 먼저 말씀드리면 단위는 마이크로리터당 15만에서 40만 사이가 정상입니다. 상당히 정상 범위가 넓죠. 이렇게 넓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의 연구에 따르면 이 범위를 넘어가는 순간에 암 발생률 위험률이 증가한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첫 번째 연구는 2017년 6월에 발표된 자료인데요. British Journal of General Practice라고 하는 의학 잡지에 실렸습니다. 영국 엑시터 대학교 이과대학 사라 메일리 박사팀이 연구한 자료인데요. 거기서 어떻게 연구를 했냐면 혈소판 수치가 높은 사람들 40만 이상인 사람들 약 4만 명을 예상으로 했고요. 또 정상인 사람들 1만 명의 의료기록을 분석하면서 이 암 발생률과 혈소판 수치의 관계를 측정해 봤습니다. 1년 내 암 진단율이 얼마나 되는지를 확인해 봤는데요. 첫 번째는 남자인 경우를 비교해 보니까 혈소판 수치가 정상인 경우에는요. 1년 내 암 진단율이 약 4.1% 였는데 40만 이상의 혈소판 수치를 가지고 있는 비정상인 경우죠. 수치가 좀 높은 경우에는 남자인 경우에 11.6%가 증가했습니다. 거의 3배 가까이 차이가 나죠. 그 다음에 여성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혈소판 수치가 정상인 경우에는 1년 내 암 진단율이 2.2%였는데 반해서 혈소판 수치가 40만 이상으로 높은 경우에는 6.2%로 3배까지 차이가 났습니다. 그리고 또 더 특이한 점은요. 혈소판 수치가 검사라고 또 몇 개월 있다 검사를 해보면 수치가 변할 수 있죠. 그런데 1차 검사에서 높은 경우에 또 6개월을 다시 검사했는데 그때도 계속 높았던 경우가 더 심하게 이러한 암 진단율이 높게 나왔는데요. 여자인 경우는 자그마치 10.1% 남자인 경우는 18.1%까지 높게 나왔다라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이걸 보면서 과연 혈소판 수치는 확실하게 정상보다 높을 때 암 발생률이 증가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두 번째 연구는 최근에 나온 2020년에 나온 연구는 같은 의료진이 한 연구입니다. 그런데 연구 결과는요. 어떤 것들을 대상으로 했냐면 첫 번째 연구는 40만 이상으로 높은 경우 그 다음에 정상인 경우를 비교했는데 이번에는 정상 범위 내에서도 좀 낮은 정상 그 다음에 좀 높은 정상을 비교해 봤습니다. 그래서 15만부터 40만까지의 정상 범위 내에서도요. 그룹을 네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첫 번째 그룹은 낮은 정상 15만에서 32.5만 그러니까 32만 5천까지를 결정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룹은 32만 6천에서 35만까지를 두 번째 그룹으로 측정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룹은 35만 천에서 37만 5천까지 그 다음에 네 번째 그룹은 37만 6천에서 40만까지 가장 높은 정상이죠.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그룹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비교를 해봤습니다. 연구 대상자는요. 29만 5천 312명이나 됐고요. 그 다음에 연구 대상자들 중에서 첫 번째 그룹 그러니까 낮은 정상인 사람들의 그 안발성 위험률을 1로 봤을 때 전체적으로 안발성 위험률이 얼마나 증가하는지를 살펴봤습니다. 봤더니 그 두 번째 그룹에서는요. 1.36으로 36%가 증가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룹에서는 약 56%가 증가했고 네 번째 그룹에서는 자그마치 63%까지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지들은 결과적으로 무슨 얘기를 하냐면 60세 이상의 남성에서는요. 첫 번째 그룹에 비해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그룹이 확실하게 안발성률이 증가했는데 또 그 증가된 퍼센트는 약 4.2%가 증가한 걸로 나왔고요. 그런데 80세 이상의 남성에서는 특히나 네 번째 그룹에서 가장 많이 증가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6.7%까지 증가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반해서 여성인 경우에는요. 사실 3% 미만으로 증가가 됨으로써 특별히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봐도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결론적으로 이 연구지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성인 경우는 별로 해당 사항이 없고요. 60세 이상의 남성이 두 번째 그룹, 세 번째 그룹, 네 번째 그룹에 속한다면 그렇다면 반드시 좀 더 정밀하게 암 검사를 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특히나 가장 관련된 암은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바로 폐암, 그 다음에 직장암, 대장암으로 결론이 나왔습니다. 물론 여기에 실험 대상자들은 한국인이 아니라 영국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물론 이 나라마다 암 발생률이 좀 차이가 있죠. 어떤 암이 더 많이 생기는지는 그 나라의 식사 습관이라든가 생활 습관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좀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 이 연구 결과로 보면 폐암, 직장암, 대장암이 가장 관련이 많았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암 발생 위험률이 우리가 쉽게 혈액 검사를 할 수 있는 혈소판 수치와 관련이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한번 혹시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하시게 되면 혈액 검사를 하시게 되면 반드시 한번 혈소판 수치를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치가 정상 범위 안에 있으면 굉장히 다행이고요. 40만 이상이 넘어간다 하면 암 발생 위험률이 증가한다라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반드시 검사를 좀 자세히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정상 범위 내에 있더라도 60세 이상 남자인 경우에 높은 정상에 속한다. 그러면 그런 경우도 역시 검사를 좀 자세히 하시면서 조기 진단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검진 같은 거 잘 주기적으로 잘 받으셔서 더 건강한 생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